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하나그룹의 지조회사인 하나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 방산사업을 하나에러스페이스에 매각하기 앞서 자체 사업에서 물적분할했습니다. 방산사업을 하나에러스페이스에 내주는 대신 하나에러스페이스로부터 하나정밀기계를 인수하는데요. 방산사업을 물적분할하기 전날 100% 지분을 가진 하나건설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기계 부분은 하나정밀기계 인수로 제품과 생산기반이 확충됨으로써 그룹 내외에서의 수요증가를 통한 성장과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산사업의 경우 그룹에서 방산사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에 편입됨으로써 수익재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자체 사업으로 편입된 건설은 내실 위주의 안정성과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건설을 인수함으로써 그동안 지분이 흩어져 있던 하나생명의 지분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지배력이 커지는 구조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하나그룹은 금융과 방산, 첨단 소재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각 분야에 유사한 사업을 모아 사업적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자회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안보와 수소 밸류체인 역량 확대에 일주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시너지 확대에 박차를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과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한 자체 사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제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올해 영업실적도 비교적 견주한 흐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나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연결기준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3조 7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는 지난 연말 배당락 이후에 낙폭을 키우다 연초 이후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3만 8천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이비케 투자증권에서는 4만 2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3만 3천 6백 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